안녕하십니까 물고기달 입니다. 이번 미션은 떠도는 동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. 여기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. 고담아 한 마리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. 근데 반대쪽에서 뛰기 때문에 문들이 다 잠겨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초반에 정면으로 뛰었던 부분을 거꾸로 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제일 간단합니다. 근데 또 거꾸로 돌면 느낌이 이상하니까 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저도 어렵더라고요. 여기는 네임드 자리였습니다. 띔박질을 하나 먹고요. 저 닌자 나쁜 놈이 저 새끼 저거. 뛰어내리고 돌아갑니다. 그러고 저쪽으로 안가고 중간에서 여기서 뛰어내려 버립니다. 저 피하고 다시 집게 내리기에 여기서 쭉 뛰시면 됩니다. 큰 길로 큰길로, 쭉쭉쭉쭉쭉 rif 쭉쭉ysz 어, 이 새끼 아니구! 또 쩝쩝기 아, 딱 그 놈 질긴 놈이예요 오른쪽 문 사용해도 되는데.ince 바쁘니까? 왼쪽길 그 다음에 요 놈 없애고 요 놈 없애고 여기 총 쏘는 놈 없애고 그러면 먹들을 다 채취한겁니다. 감사합니다. 물고기 다리였습니다.